이 똥을 제거하라. 오케이. 이 똥을 싹 썰어버려. 이 똥을 없애버려야 돼. 이 똥 썰었어요. 다 썰은 건가 이게? 그런 거겠지? 양파는 채 썰고. 어렵지 않아? 어렵지 않아? 어렵지 않아? 아주 쉬워. 잡채 그거 뭐 어렵나? 자, 다음 고춧가루를 썰. 쉬워 쉬워. 너니? 그거 뭐 어렵나? 자, 다음 고춧가루를 썰. 쉬워 쉬워. 너니? 양파 채 썰는 거 어렵지 않아? 그럼요 이게. 저 이제 달라야 옛날에. 썰고 있는 거 맞지? 폭발을 어떻게 채 썰까? 아니 당근은? 그냥 얇게 자르면 되겠지? 이렇게. 아닌데? 뭔가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.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.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. 아무도 못 배운 걸. 파 맞아요? 아니 그걸 벗겨져야 칼이지. 오케이. 나 일수 많이 해볼게. 야, 양파. 좋은 집. 아, 그거 아닌 거야. 큰 집. 신경 안 pave. 날이 방문해. 야, 양파. 아아! 야, 야, 야. 맞아, 잠깐만 진짜 어려워. 난 연주결 강렬. 진짜. 진짜? 진짜. 진짜요? 여기 손이 지나갔어 꼼꼼김면 안 돼 여기 손이 지나갔어 꼼꼼김면 안 돼 꼼꼼김면 안 돼 꼼꼼김면 안 돼 꼼꼼김면 안 돼 손 조심해 손 안 돼 안 돼 아 잠깐 잠깐 손 딸지 말고 손 딸지 말고 아 야 발이 왜 이렇게 떨어 손 딸지 말고 고마워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고마워 박수로 고맙습니다 지민아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기집어야지 손 손 손 손 손 그리고 이제 아 기집어야지 아, 이 순간 기 잡아야지 쇼, 쇼, 쇼 너보다 더 몰라 이렇게 이렇게 이런 크림 좋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탈을 앞으로 어, 앞으로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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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, 뒤, 뒤 아, 좋아요 아, 눌러야, 그렇지 이상한 소리는 좀 빼주겠니? 오케이, 그래 해볼게요 한번 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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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아 뭐야 그릇도 귀엽네 근데 제가 조금 더 할 식물이 급이 다르면 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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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아 이거 시리 시에서 저에서 존려 소세지 소세지 와 그냥 와도 될 것 같아요 책상을 들고 올 걸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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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!! 그게 잘못니까 렘보스가 닭을 다다 놓고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야 나 다가 우리 연준이 형 셰프야 연준이 형 연준아 위브 1 끓고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해 너무 많아 사과인 줄 알았네 조금만 더 덜어 좀 덜어 어깨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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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리얼 하나는 토스트 같은 걸 보고 깜짝이야 왜 뜨거워 뜨거워 남준이 그거 무슨 썰기야? 이거? 남준 썰기 야! 내가 이렇게 자를 했지 누가 다 지랬어 그게 바로 남준 썰기 신에게는 아직 양파 반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반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손가락하고 손가락 동안에 빨리 빨리 야 무겁고 뜨거워 나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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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저도 한입만 먹어봐도 돼요? 있어봐요 빨리 담자 맛있겠다 요리가 다 돼 아 아 아 아 아